. . . . . 이런 식으로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 먼저 켜 주는 게 선수입니다. 되게 이게 좋은 수에요 바로 빠져, 오니기 때문에 바로 빠져야죠 아니, 글로 오는거야 오니는 룩을 터뜨려줘야되요 아시죠? 하나 룩 터졌다, 오케이 나이스 그러면은 발전기를 여기를 조져주면서 도망가있고 체크하고 우엉 좋아하세요 거리 계속 벌려버립니다 이거 못 쫓아오죠 이거 이걸 쫓아온다? 그러면은 지옥이 되는거야 아이 어떻게 이걸 쫓아해요 안맞죠 혼자 다 내리고 다니는게 상대법 그거 안내리시면 그냥 게임 망하시는데 안부수시면은 부숴야될걸 안부수고 안부숴야될걸 부수고 있네 여기 이것도 부수겠죠 또 백 쳐줍니다 계속 우리는 이쪽에서 놀아야되 다른데 다른 데 가시고요 그럼 이제 오니는 이제 굉장히 안달나기 시작할거야 오니 동선이 되게 안좋아 내 생각이지만 저기 지금 땜작이 떴다고 해서 간거거든요 한 대 못 치면은 개손해입니다 저거 쳤네요 땜작이 발전기 두개 켜진거구요 우리가 저거 마무리 지어주고 자 귀대 쳤고 피를 알아서 하게 냅두고 이건 좀 조심해줘야되 2픽 끊겼잖아 지금 1권잠식이 왜 나와 1권잠식이 왜 나와 보시면은 어 어 오니아를 그니까 부상상태를 쫓다가 오니아를 켰다는거는 부상버리고 풀핀 사람들한테 오겠다는 뜻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숨어줬고 2등 많이 받죠 오니아가 지금 앞으로 10초면 끝나거든요 끝났네요 나이스 여기서 땜작이 하나 더 켜지면서 킬러 멘탈에도 손상이 갈겁니다 지금 이게 한 명도 못 걸었는데 세번째 땜작이 터지면은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많이 가요 여기 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킬라고 아주 빠듯 하지 말고 빠지는게 아주 상대방 입장에서 화가 나는 수죠 여기 여기 판단 써줄수도 써줄수도 있지만 여기 아주 그지같은 수기 때문에 안맞아요 안맞아요 잘맞아요 잘맞아요 어흐흐흐흐흐흐흑 밍밍 낸이 사라사라 밍밍 낸이 사라사라 어흐흑 여기가 시절에 까먹어 뒷쪽 돌아주자 뭐 트럭은 아니고 어차피 게임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창틀 많이 막 넘어도 돼요 아주 쥐랄맞죠 아이고 잘못됐다 그래서 온이가 끝나구요 혹시 우엉 좋아하세요? 우엉 우엉 좋아하나봐 우엉 매니안가봐 아이고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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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줄 알아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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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바데스 판자 맞으면 화가 풀림 정확합니다 대바데스 판자를 맞으면 화가 풀려요 근데 왜 발전기 안 켜지냐 지금 기구로 남을 시간 아닙니다 아 잘못했다 잘못했다 안그러겠다 안그러겠다 안맞았다 내가 살릴까 내가 살릴까 왜 이리 mythical 아 으 이이아なんだ Kansas City 오로노루루루ㅌㅇㅇㅇㅕㅑㅓㅇㅍㅕㅙㅐㅓㅏㅑㅇㅜㅑㅑㅓㅇㅑㅑㅑㅅ HOL 505 certo거야 tweet 우엉 같은 녀석 그거 아세요? 미리 가있기 찬스 인디어는 우엉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여기로 안온다고? 휘쳐버린건가? 쌀구가 3분 억으로 끌었는데 발전기 안 켜지는 이유 발전기 다 돌리고 나가면 대담 점수 이타심 점수 부족해서 불 떨어져서 안 돌리는데 바람을 퇴? 야생전자 많았는데 어째서 눈물이 아이코 나아 아아이고 넌 아아이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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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맙소사 존나 빠르다 허허허 어디갔냐 대화가 없구나 내가 나 대화도 없이 어그로 잘 끌었다 부대마자 좀 못거네 허허허헛 허허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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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니걸걸 걸리네 갈줄 없는거 알고있네요 이거 알고있는거야 세대 맞아줘야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니미 니미 못해놓고 왜 왜 저르래요 내가 뭐 티백인 그랬나 뭐랬나 아니 니미 못해놓고 나한테 그러니까 근데 못하는 애들 아닐거야 다 빨랭들일거에요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거지 무야호 무야호 무야호호 하하하하 아 알쓰 화가 발버드라이브님 팔교도감사합니다 아니 칼찌임나없나 체크할 시간에 흠 아이핳 응 님 네 아이핳 아이핳 이 하하 하하하하 도웅이 신나는대 내가 살아야 돼 이거 저 친구들이 화가 났으니 아 저거 뭐지? 나 때문에 화가 났으니 히히 히히 운반 내가 살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왜냐면 화가 났기 때문에 하하하 화가 났기 때문에 저 친구는 조금 나갔네요 저 친구가 문제네 매듭기 때문에 보일수도 있어 아이고다 아이고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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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성공 사탄님 어서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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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겁게 생방이랑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행복해 로빅 미니 이겨우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화릴님이잖아 아니 이거 밤보즈를 쓰라고 추천을 내 입장에서는 루돌프가 아니라 아돌프 사슴코 일득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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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